오세훈 시장 용산 개발 승부 걸다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인터뷰에서도 밝힌 것처럼 용산 개발을 꿈꾸고 있고요. 서울을 대표한 랜드마크로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 올 연말쯤에 용산 정비창 용산에 대한 전체 그림이 마스터 플랜이 나올 예정인데요.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은 오세훈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용산 개발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런 개발 이슈의 배우 주거단지 또 후광효과를 가장 크게 얻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앞으로 가장 큰 수익 또 향후에 브랜드 대단지의 명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재개발 예정지가 어디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표 용산이 드디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공공주택은 줄이고 주택은 많이 줄이고 아파트는 줄이고 초고층 업무 지구를 넓힌다. 바로 어디를 얘기하느냐. 용산 정비창 국제원부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용산에 있는 전자상가를 용산 정비창과 연계해서 통합 개발을 하기로 거의 결정이 됐고요. 국제원부단지 사업 또한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마스터 플랜이 올 하반기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이 뭐냐. 용산 전체적인 개발 방향과 어떠한 지역을 주거용도로, 어떠한 지역을 상업 업무 타운으로 개발할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마스터 플랜 발표와 맞춰서 용산 정비창 국제원부단지와 용산 민족공원, 또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서울역과 용산역을 아우르는 이런 철도의 지중화 사업, 또 강변묵로 지중화 사업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용산 꿈의 도시로 변화를 꿈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용산 역세권이고요.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있고 바로 배후 뒤편으로 노화된 이런 상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낮인 선인, 이런 전자상가들이 국제업무단지와 통합 개발을 하게 되면 면적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요. 상업 업무 타운에 그런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바야흐로 용산이 바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광화문과 용산 한강으로 이어지는 국가상징거리, 또한 녹지축, 국제민족공원, 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준비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산, 이곳을 주목하시고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포인트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세훈 시장이 어디에? 바로 용산에 승부를 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서울의 랜드마크로 개발될 지역이 어디다? 바로 용산입니다. 그 용산을 개발할 마스터 플랜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오세훈 시장이 정말 승부수를 던지는 지역, 그리고 또 서울의 랜드마크와 중심축으로 개발되는 용산, 정말 투자 가치가 좋고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용산 중에서도 앞으로 가장 큰 수익을 현 시점에서 줄 수 있는 이곳에 주목하라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목만 하시면 수익은 어떻게 된다? 가져갈 수가 없겠죠. 주목도 하시면서 거기다 투자까지 하셔서 용산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오세훈 시장이 용산에 승부수를 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도에 잠깐 살펴드리면 용산 철도 정비창에 공공주택을 많이 드리기로 했었는데 집이 많이 부족하니까. 하지만 일방적인 그런 주택 공급은 반대를 하고요. 일부는 아파트로 짓겠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상업 업무실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업무단지 조성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 정비창 국제업무단지의 개발에 속도를 낼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질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첫 번째로 오세훈 시장이 최대 부동산 승부처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러느냐. 왜 용산을 주목하고 승부처를 던질까요. 그 이유는 오세훈 시장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 활성화는 강남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안정화에도 굉장히 걸림돌이 있고요.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파급 효과가 낮습니다. 또 이런 재개발 사업들은 단순한 슬럼화된 단독주택 지역을 살기 전 아파트로 바뀌는 거일 뿐이지 도시 경쟁력,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은 아니죠. 그러면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국가상징거리, 민족공원 개발을 통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정말 해외에 있는 메이저 뉴욕이나 도쿄라든지 베이징과 경쟁할 수 있는 국제 랜드마크로서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땅이 어디다. 바로 용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앞으로 개발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용산 마스터 플랜의 핵심은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용산 역세권과 용산 정비창 플러스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용산 마스터 플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서울의 랜드마크로 어디가 개발되죠? 용산이 개발되죠? 그러면 마스터 플랜이 발표가 돼야 용산 전체적인 밑그림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개발을 할 예정인데 그럼 하나하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산 마스터 플랜이 뭘까요? 바로 서울의 중심에 있는 용산구의 그런 다양한 개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어느 지역은 주거지역, 어느 지역은 상업 업무타운, 어느 지역은 공원화 사업을 한다는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를 한다. 그래서 용산 개발의 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용산 마스터 플랜의 핵심, 뭐라고 그랬죠? 바로 국제업무단지, 정비창 개발인데요. 그런 국제업무단지 어디냐? 바로 용산역과 국제업무단지, 일부는 아파트 단지로 바로 뒤에 있는 이런 전자상가 부지와 나머지 부지가 통합 개발,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이 되고요. 마스터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제업무단지이지만 또 용산 민족공원, 또 서울 역세권 개발 사업과 서울역, 남영역, 용산역을 아우르는 철도 지중화와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제업무단지, 용산 민족공원, 서울역세권을 아우르는 또 중간에 있는 철도 지중화 사업이 연결됨에 따라 서울을 개발이 완료가 되었을 때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관광지로서 서울이 변모를 할 예정이고요. 특히 서울역세권이나 용산역세권에는 GTX, A, B, D노선, 세계노선이 들어온 유일한 지역이고요. 거기다가 신분당선 그리고 신안산선까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을 대표하는 교통의 허브로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용산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남뉴타운, 동부위촌동, 후암동, 서계청파동, 원효로라인, 한강, 대로변이 있는데요. 앞으로 용산이 이렇게 개발이 됐을 때 10년 후에, 5년, 10년 후에 가장 뜰 지역이 어딜지 그걸 알고 투자하시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바로 가장 뜰 지역, 국제업무단지가 되겠고요. 국제업무단지, 투자하면 좋겠지만 개인은 투자를 할 수 없겠죠. 그러면 국제업무단지가 개발되었을 때 그 후경효과를 얻으면서 배후 주거단지가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용산이 정말 좋아지고 앞으로 서울의 랜드마크로 바뀌는데 어디를 주목하고 투여될지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산 개발 최대 수혜 지역 어디라고 했죠? 바로 용산 정비창, 국제업무단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그럼 용산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에서도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소액 투자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이 돼서 최고급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수익을 얻겠고요. 앞으로 용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지역 어디냐. 한강 대로변, 입지가 최고입니다. 국제업무단지와 민족공원을 걸어다닐 수 있고요. 뷰까지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지역, 한강 대로변은 기본 평당 1억 5천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시고요. 또 서부 유촌동과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거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실질적으로 투자가 어떻게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소액 투자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바로 신계동 지역과 원유로 4가, 3가, 신창동 라인. 이 지역이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원유로 3, 4가 라인은 재개발을 한다고 지금 얘기가 소문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가 저평가가 아니고요. 기본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는 큰 금액이 들어가야 되고 재개발 얘기가 거의 나왔죠. 그러면 이미 시세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2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의 비교적 소액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개발이 본격화될 수 있는 지역. 그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국제 랜드마크로도 발전을 할 수 있는 오세훈 시장의 승부처, 용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로 올 연말이면 용산 투자의 마지막 기회, 문이 닫힙니다. 왜 그러느냐, 국제 업무 단지 발표가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고요. 용산에 땅이나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쉽게 매물을 내놓을까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시작되고 땅값이 2배, 3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따라서 올 연말까지 가시면 늦고요. 바로 지금 올 가을이 용산에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따라서 이런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산 마스터 플랜의 최대 수혜 지역,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국제 업무 단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국제 업무 단지의 수혜를 얻으면서 저평가되어 있고 아직은 소문나지 않고 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서 올해 말 또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그 지역을 투자하셨을 때는 앞으로 큰 수익과 브랜드 대단지의 명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지역은 용산 투자,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은 가장 용산을 잘하는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큰 수익을 얻으시겠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지역은 저희 특강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임장활동을 통해서 또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